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빠샬 러시아어 클래스입니다. 자 여러분들 잘 지내셨나요? 자 오늘은 저희가 2024학년도 9월 모평 러시아어 해설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문제를 차근차근 같이 풀건데 여러분들이 여기서 중요하게 체크할 것은 아 내가 이런 부분이 아직 부족하구나 내가 그래도 이 부분은 잘하는구나 라는 그런 확실한 뚜렷한 인식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시간이 얼마 안 남았죠. 시간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시간 관리를 더 얼마나 잘하느냐 그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시간 관리를 잘 하시는 분들은 정주행을 하셔가지고 다 채우시면 되는데 근데 그걸 못하시는 학생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 이제 선택과 집중이 필요합니다. 너무 어려운 문제는 우리가 버리면 되고 과감하게 버리시고 어쩔 수 없어요.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그쵸? 애매하게 다 할 바에는 확실하게 쉬운 문제는 먹겠다 라는 그런 느낌으로 가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같이 체크를 하면서 여러분들이 오늘 체크를 하고 끝내는 게 아니라 한 번 더 복습을 해서 모르시는 단어는 다 외우시고 제가 설명하는 방법도 한 번 더 복습을 하셔야겠습니다. 아시겠죠? 복습은 공부의 어머니다. 늘 강조를 하고 있죠. 자 그러면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 땡땡에 들어갈 글자를 모두 조합하여 만들 수 있는 낱말에 해당하는 그림은 1점짜리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일부루스. 사마에 위소카 가라 브라시에. 자 일부루스는 산의 이름입니다. 자 사마에 제일 위소카. 그쵸? 뭐가 들어가요? S가 들어가죠. 단어 공부는 여러분들 필수입니다. 모르시면 여러분들이 꼭 암기를 하셔야 돼요. 자 제일 높은 산이다 브라시에. 러시아에서. 에다 포퓸лярное место. 액티브να와 отдых하. 이것은 파퓸лярное. 뭐가 들어가요? L 들어가죠. 그쵸? 포퓸лярное. 포퓰러. 유명한. места. 장소. 자리. 액티브να와 отдых하. отдых. 휴식. 액티브는 뭐예요? 액티비티한. 저 활동적인. 그래서 뭐가 들어가요? 때가 들어갑니다. 자, для того, чтобы подняться на 일부러스, нужно серьезно готовиться. 자, для того, чтобы 뭐예요? 뭐뭐 하기 위해서. 뭐하기 위해서. подняться, 오르기 위해서. 나 일부러스. 이 일부러스라는 산을 오르기 위해서는 нужно 뭐 해야 돼요? нужно 뭐 뭐하다죠? 뭐 뭐 해야 된다? U가 들어갑니다. серьезно готовиться. 진지하게 준비를 해야 됩니다. 산에 오르는 거 위험하니까, 그쵸? 자, 그러면 조합해서 만들 수 있는 낱말이 뭘까요? S, L, D, U. 그쵸? 스톨. 스톨 뭐예요? 의자잖아요, 그쵸?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2번 뭐예요? 릴즈, 스키, 그쵸? 3번, 르바, 생선. 4번, 스톨. 4번 찍으시는 분들은 없었겠죠, 그쵸? 스톨. 스톨. O가 들어가냐, 우가 들어가냐 차이입니다. 그래서 단어는 잘 외워주셔야 되고. 자, 5번에는 아치기, 안경, 그쵸? 1번 문제는 여러분들이 다 맞췄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9월 모평인데 1번 정도는 맞춰야죠, 그쵸? 자, 그 다음에 2번. 밑줄 친 부분의 발음이 나머지 넷과 다른 것은 항상 이 발음 문제가 또 단골로 나옵니다. 자, 1번 볼게요. 자, 우미냐, 발릿, 쑥. 보니까 뭐가 나왔습니까? 자음이 나왔어요, 그쵸? 자, 이 자음은 여기서 항상 늘 물어보는 게 뭐였어요? 유성자음, 무성자음. 너네가 그거를 아냐, 모르냐, 그쵸? 자, 쑥. 얘 짝이 뭐예요? 빼죠. 그래서 얘가 보면 유성, 센 애지만 단어 맨 뒤에 오니까 모처럼 발음이 돼요. 그쵸? 빼처럼 발음이 됩니다. 약하게. 쑥. 그쵸? 푸푸. 쑥브. 이렇게 하지 않죠? 자, 나는 이가 아파 라는 뜻이었고. 자, 2번 볼게요. 브라스티테. 에타 마야 아쉽까. 브라스티테. 죄송해요. 이것은 저의 미스테이크예요. 저의 실수예요. 그쵸? 아쉽까. 자, 볼게요. 베가 있습니다. 그쵸? 얘는 센 애예요. 유성자음. 근데 뒤에 뭐가 있어요? 이 자음 두 개가 부르칠 때 항상 주위에서 보라고 했습니다. 자, 까는 뭐예요? 까는 무성입니다. 약한 애예요. 약한 애, 앞에 센 애가 있으면 우리가 어떻게 발음한다고 했어요? 그쵸? 앞에에도 우리가 약하게. 약하게. 빼 로 발음을 합니다. 그쵸? 아쉽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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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하지 않죠? 그쵸? 아쉽까. 자, 그래서 빼가 들어가고. 3번. 자, 나의 자매에게는 있어 스크립과 바이올린이. 볼게요. 빼가 왔습니다. 자, 약한 애가 왔고 뒤에도 약한 애 있어요. 그럼 어떻게 변해요? 안 변하죠. 그대로 약한 애는 빼 로 발음이 됩니다. 그쵸? 우 마이 시스트리 예스 스크립과. 뒤에도 약하니까 바뀌지 않습니다. 자, 4번. 마마 프리갓도이블라 아와시노이 수프. 마마, 엄마가 프리갓도이블라 요리를 했습니다. 아와시노이 야채가 들어간 수프. 수프를. 자, 약한 애가 맨 뒤에 왔어요. 그럼 그렇다고 세게 변해요? 안 변하죠. 그대로 약하게 들립니다. 빼. 그쵸? 수프. 자, 그 다음에 5번. 마이 치키 류베트 이그랫 푸드벌. 자, 남자아이들은 류베트 좋아합니다. 이그랫 플레이. 브 푸드벌. 푸드벌 뭐예요? 축구죠. 그쵸? 푸드벌. 자, 여기서 볼게요. 때가 있고 배가 있습니다. 그쵸? 두 자음이 부딪혔어요. 근데 어쨌든 뒤에 있는 자음을 표시를 해줬어요. 자, 얘는 유성 자음이죠. 센 애예요. 자, 근데 얘는 뒤에 왔으니까 센 애 그대로 남고 앞에 있는 이 무성 자음 때 약한 애가 오히려 세게 발음이 되죠. 그래서 때는 내로 발음이 되지만 뒤에 있는 배는 그대로 배로 발음이 되죠. 푸드벌. 그쵸? 헷갈리면 안 돼요. 그래서 얘는 배. 유성 자음. 센 애로 발음이 됩니다. 자, 그럼 답은 나왔죠?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런 발음 문제는 여러분들이 조그만 공부를 하면 충분히 맞출 수가 있으니까 꼭 잘 짚고 넘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